쇼타임 굿은 한을 흠으로 불어내는 거야 돈 벌어야 돼요 내 적성은 무당이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넌 이제부터 청담부력 학원이에요 어디까 우리의 비밀물 준비해요 이걸 완성해서 부르면 된다 오늘 끝을 보는 건가 오늘 불러내는 비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대모가 많이 힘들다고 신령님께서 그래요 지금은 종교 바람으로 인해서 이게 달라져 버리니까 나 종교 없는데요